근데 그게 그렇게... 야, 얘네들 쉬게 우리 그만 나가자, 응? 야, 수영아. 어, 잘자, 오방아. 수영아, 오늘 고마워요. 아, 뭘. 푹 쉬어. 응, 참. 아... 어, 왔어? 흐흐흐흐흐흐 애들 좀 보고 오느라고? 당신 오늘 고생했네? 아, 고생은 무슨 당연한 거지. 그래도 민망하잖아. 다 큰애를. 아, 처음엔 그랬는데 괜찮아. 당신 오늘 기분 좋아보인다? 어, 저기... 글쎄, 오봉이가 나도록 고맙다고 하더라고. 아, 그래서... 하하하, 그래? 짜식이... 오늘 이러니까 진짜 아들 키우는 것 같아. 지금 인터넷에서 수술 후에 유의사항을 찾고 있는 거야. 내가 애들 간병 내가 다 할게. 알았어. 어... 하하하, 하하하. 아유, 어디와? 어? 아, 어머. 어머. 아니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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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어? 왜 그래? 왜? 아유, 뭐, 그냥... 아니, 우봉이 허리가 좀 안 좋아서. 그래, 맞아. 너 허리가 안 좋다며? 아이고, 허리가 좀 안 좋다며? 독감 주사 맞았다고 그러잖아. 어어, 저기 주사암 맞아서 그래. 맞붕아 너도 그래? 할머니, 나... 그럼 요즘 주사가 무지 아픈가 봐. 아, 허리. 허리. 아, 참 나. 아니, 근데 둘이 왜 같이 아프고 그러냐. 꼭 그냥 뭐 옷에다가 큰 거 싼 사람처럼. 아휴, 엄마는 밥 먹는 아프어. 야, 밥 먹자, 밥. 불운한스럽네, 진짜. 야, 표정이 왜 그러냐? 무슨 일 있어? 아냐. 야, 근데 알 있잖아. 알이 왜? 평소에 여자들한테 좀... 좀 그래. 그 여자들한테 칭찬해주고 잘해주고 막 그런 거? 그래, 그거 그거. 근데 뭐 알 원래 그렇잖아. 원래 그런 건 아닌데 좀 너무 심한 거 같지 않아? 에휴, 뭐가. 알 유럽에서 자란 데다가 진짜 프리하게 살았대잖아. 그리고 뭐 원래 친절하게 몸에 뱀 사람이고. 뭐 그런 건 아닌데. 그래도 기분 나쁘다고. 뭐야. 넌 왜 알 편이야? 응? 아닌데? 그냥 뭐 그렇다는 거지. 근데 그게 그렇게 신경 쓰이냐? 어? 아니야. 유봉아. 네. 너 진짜 많이 아픈 거야? 공부하기 싫어가지고. 아, 뭐. 조금. 내가 엄살 아니야. 공부하기 싫어가지고. 아, 아파. 아프잖아. 이거 그냥. 이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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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.